배우 김진아 사망 배우 김진아 사망, 향년 51세 자택서 별세 가족들 임종 지켜 배우 김진아 사망 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 향년 51세로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했다. 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 미디어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김진근 씨와 가족들이 김진아 씨의 임종을 지켰다면서 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진아는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고 올 초 앞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진규와 김보혜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왕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 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고인은 지난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하고 아들 매튜 오제이와 함께 하와이에서 거주해왔다. 고인의 장례 절차는 미국에서 가족과 진행한 뒤 한국에서 친지 및 지인들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진아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우 김진아 사망 너무 안타까워 배우 김진아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 김진아 사망 가족들 힘내시길 배우 김진아 사망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우 김진아 사망 고인의 장군 숙성 laidою 체 researchers 배우 김진아 사망 바로 참고로 fur